인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드론 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벽씨를 뿌리거나 농약을 살포하는 게 그간의 드론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결합돼 디지털 농업의 새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드넓은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드론에 장착된 고화질 카메라는 상공에서 조사료 단지를 정밀 촬영하는데 빛의 파장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토양의 질소 함유량에 따른 차이인데 인공지능이 관련 정보를 분석해 트랙터로 전송하면 이에 맞춰 비료 살포량을 조절하게 되고 결국 토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병충해 피해에 따라 작물의 웃자람 정도가 색으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꼬릴 약재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정확한 정보를 보고 질소의 비료가 부족한지 아니면 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못 자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드론이 확인을 하고요. 이 같은 신개념 디지털 농업은 LX 한국토지정보공사가 민간과 공동 개발한 수직 이착륙 드론을 개발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LX는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의 발전은 농지 식생이나 작황을 빠르게 분석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며 실증 결과 생산성을 24%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만금 같은 대규모 농업 지역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한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정밀 농업 분야에 보여드리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이런 자리. 특히 이번 시연회에는 한국의 식량 안보 핵심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우리 디지털 농업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